자, 안녕하세여. 날씨가 서늘하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취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447조. 우리가 취득시기다 그랬으면 지난 시간에 일부 했죠? 안 했나요? 됐어요. 안 했으면 또 하면 되죠. 그래서 447조의 취득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부만 했습니다. 다 잊어먹으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취득시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7조에 보면 우리가 취득시기가 나와 있는데 먼저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상 날짜를 물어봤을 때는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 자, 계약상으로 해야 되느냐? 사실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겠죠. 어떨 때는 계약서상의 잔금위를 인정을 하고 어떨 때는 사실상의 잔금위를 인정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나와 있을 때 국수, 공, 판, 장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취득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검증된 날짜가 사실상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냐? 국가로부터 취득, 외국에서의 수입, 공매, 경매,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해서 날짜가 입증이 되면은 그 날짜가 취득일이 된다. 다시 말해서 그 날짜가 사실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수, 공, 판장이 없다. 이 단어가 없으면 개인간의 매매가 되겠죠. 개인간의 매매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그러면 계약서상의 잔금위를 된다. 끝.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맨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가 된다? 그렇죠. 계약상의 잔금위를이냐? 사실상의 잔금위를이냐? 이걸 찾을 때는 단어 다섯 개만 찾으면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수, 공, 판, 장. 다섯 개 단어가 나왔다. 아, 이건 입증됐구나. 계약서 안 썼구나. 그러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된다. 아, 이거는 있다가 배울 등록면허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나올 수도 있고 등록면허세에서 출제될 수도 있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연부가 나옵니다. 연부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할부야, 할부. 그러면 할부다 그랬으면 알아두셔야 될 것. 할부다 그러면 계약서를 씁니다. 할부계약. 할부계약서에 쓰면 우리가 연부는 1년에 한 번씩 할부금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12월 4일 날 지급하기로 한다. 그 다음 매년 1억을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서에 표시가 됐겠죠. 그럼 계약서에 표시된 것은 세법에서 인정을 안 해요. 왜 약속을 다 지키면 좋지만 때에 따라 사정에 따라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12월 4일 날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했다 하더라도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다음 년도 2월 달에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세입법에서는 약속은 필요 없어 실제로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 된다. 다시 말해서 매 회 사실상 지급일이 취득일이 된다. 약정일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좀 이따 또 나옵니다. 미리 설명할게요. 1억을 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경제 사정상 돈을 다 못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약정금액은 인정을 안 해. 야 1억 주기로 했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이번에 7천만 원만 줄게. 그러면 세입법에서는 사실상 지급액을 인정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연부가 나왔을 때는 약정일 노우 지급일. 그 다음에 약정금액 노우 사실상 지급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좀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연부 사실상 지급일.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요 다음 거도 똑같지만은 이전의 시가 나옵니다. 요거 날짜. 요거는 양도소득세랑 똑같습니다. 이전에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전의 시. 사람이 아닌데 사람 이름으로 하자 이거죠. 따라서 날짜가 세법상 여러 개 나와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을 적용한다. 빠른 날을 적용한다. 이게 이전의 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둘 때 취득일 이전에 등기했대요. 그럼 취득일 이전에 등기했으면 취득일이 빨라요. 등기일이 빨라요. 그렇죠. 그럼 빠른 날 언제가 된다. 등기일이 된다. 이래서 세금의 성격을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이 중에 첫 번째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왜? 세금은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이다. 빠른 날. 빠른 날이 나오는데 이전의 시로 나올 때가 있고 성을 빼고 전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힌트를 주는 거야. 뭐 뭐하기 전에 뭐했다. 그럼 두 날짜 중에서 어떤 게 빠른 날일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전의 뜻 이해갑니까? 이건 양도소득세 때 똑같이 또 나옵니다. 이전의 십.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무상승계. 무상이다 그러면 상속 아니면 증여가 되죠. 그럼 상속 아니면 증여인데 문제 푸실 때 우리가 그냥 무상승계 끝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상은 상속과 증여가 있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무상승계는 두 가지가 있지만 상속일 때는 상속이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란 말이 나오면 상속이야. 그런데 상속이란 말이 없이 무상승계 끝 이렇게 나왔을 땐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증여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 그래서 무상승계는 두 가지가 있지만 상속일 경우에는 상속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럼 상속은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상속 개시일이 되겠죠. 언제가 돼요? 상속 개시일. 그럼 상속 개시일이 어려운 말이면 우리끼리 편하게 어떤 날을 취득일로 보느냐. 상속 개시일이 언제냐. 쉬운 말로. 죽은다. 죽었다. 그럼 갑자기 나 지금 얘기하다 당황했어요. 죽었다. 아무리 부동산이 험한 말을 쓴다고 해도 지금 나 좋은 말 쓰려다감. 돌아가신 날 사망한 날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법 시험 문제에서는 상속 개시일이다. 나중에 양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상이다. 증여다. 증여다 그러면 계획적이에요. 우발적이에요. 계획적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떡볶이 할머니 30년 떡볶이 팔아서 전재산 대학교에 기부한다. 그럼 계약서 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거든 우리 집과 그 다음 건물을 대학교에 기부하겠다. 따라서 계약일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 세금에 무서운 게 또 있어요. 취득 받는 대학교 입장에서는 받았으면 증여세 내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할 때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취득세는 미리 걷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12월 4일 날 계약을 했어. 그럼 물건은 언제 주느냐 계약서에 쓰죠. 내가 나중에 사망하거든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할머니가 50년 더 사셨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50년 뒤에 증여가 이루어졌어도 취득세는 지금부터 걷는 거야.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그럼 증여는 계약일이 취득일이니까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내 60일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해.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증여 받지도 않고서 취득세를 미리 내. 그런 다음 50년 뒤에 돌아가시면 50년 뒤에 증여세를 내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이 어때요? 굉장히 잔인하다고 그럴까? 생기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는데 취득세 미리 걷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금의 성격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상승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속이란 말이 나왔다. 그럼 상속계실이 되는 거고 상속이란 말이 없거나 증여라는 말이 나왔으면 계약일이 된다. 끝. 요날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느냐? 반품이에요. 반품.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물건 사보셨죠? 반품해보셨나? 반품을 해보건 안해보건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반품을 할 수가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 일단 취득을 한 다음에 반품하기 전에 등기를 했나 안했나 이게 포인트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얘가 항상 정답이에요. 우리가 옷을 샀다. 홈쇼핑에서. 그럼 태그를 띠면 반품 되어야 안 돼요? 안해보신 분은 당장 오늘 홈쇼핑 주문해요. 그리고 태그를 떼요. 그리고 한바탕 싸워요. 반품 안 됩니다. 부동산도 똑같아요. 일단 취득한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 반품이 안 돼.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바로 태그예요. 따라서 일단 등기를 하지 않아야 반품을 할 수가 있다는 것. 태그를 안 떼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죠. 그럼 반품도 똑같아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반품해야 된다. 60일 이내.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우리가 홈쇼핑에 옷을 살 때는 단순히 변심만 해도 반품 가능하죠. 부동산은 일방변심은 안 돼요. 쌍방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등기하면 안 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 신고서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반품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되죠. 등기 등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며칠 이내 해야 된다? 60일 이내. 반드시 뭐냐? 조서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된다. 그럼 얘들은 잘 틀리게 안 나와. 틀리는 건 바로 요겁니다. 등기. 그래서 반품을 할 때는 태그를 띄었냐 안 띄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시험에 나오는 형태 또 해봐야 되겠죠. 오늘도. 시험에 이렇게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요거예요. 등기 등록한 후에 줄줄줄줄줄줄줄줄줄. 다오른 말 나와. 그러면 등기 등록한 후에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처음과 나중을 꼭 읽어봐야 돼요. 이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런 다음에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등기 안 하면 취득이 아니야. 그런데 등기 등록한 후에 취득취득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등기 했는데 취득으로 안 본다 이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X. 바로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거 1년 동안 찾는 연습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거. 물론 60일도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60일 여태까지 과거로 본다면 취득세는 항상 60일이라는 걸 많이 배웠으니까 얘는 숫자는 틀리게 잘 안 나와. 얘가 포인트죠. 그럼 사람들이 뭐야? 문제를 풀 때 문제에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눈에 꽂혀요. 그러니까 얘를 틀리게 안 내. 이 앞에 얘를 틀리게 내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항상 취득을 했을 때 반품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등기 등록하면 취득으로 본다는 것. 등기 등록했다. 취득으로 본다. 등기 등록 안 했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된다는 것. 이게 시험의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자가건축물, 자가건축물이다 그랬으면 내가 건물을 짓는 거야. 건축하는 거야. 그럼 내가 건물을 지으면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다 완공을 해. 증권검사를 받으면서 사용해도 좋다.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이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죠. 얘만 공부하면 돼. 어, 건물을 지을 때 사용 승인서 받은 날이 취득일이다. 틀리면 얘가 틀리게 나오죠. 그런데 뒤에 밑에 보면 야, 좀 임시로 사용하면 안 되겠니? 임시 사용 승인서 승인서 내주는 날이 줄여서 승인일. 그럼 날짜가 여러 개 나온다. 여러 개 나오면 틀리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만 나올 때는 틀리게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여러 개 나오면 틀리게 나오진 않아. 아주 별 걸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되느냐? 날짜가 여러 개 나온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이것만 찾으면 돼요. 아유, 문제에서 힌트를 노골적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건축을 했을 때 언제가 취득일이냐? 사용 승인서 내려주는 날. 이 원칙만 틀리게 낼 수가 있죠. 날짜가 여러 개 나올 때는 틀리게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어, 날짜 여러 개 있네. 그럼 이 중에서 빠른 날이라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아주 쉬워.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건축법의 허가를 안 받고 건물을 짓는다. 실무에서는 허가를 안 받고 짓는 경우는 별이 없잖아. 불이익 받으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니까 나와요. 건축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한다. 어, 허가 안 받다? 그러면 승인받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허가를 받지 않고 지면 언제가 된다? 사실상 사용일. 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가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짓느냐? 허가 없이 짓느냐? 허가 없이 지면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사용일이 된다. 끝. 그 다음에 이거 신경 쓰세요. 토지의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라는 건 내가 만든 거야. 나 이전에 소유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에서는 토지의 원시취득 이렇게도 나오지만 콕 찍어서 매립, 콕 찍어서 간척 이렇게 나오죠. 이 매립과 간척의 뜻을 알아두라고 그랬죠. 매립 간척이 뭐냐? 원래 강물이야. 원래 바닷물이야. 이거 흙으로 메꿔서 땅을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으니까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립 간척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 내가 메꿨어. 내가 만들었어. 무슨 취득? 원시취득.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냐? 이것도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돼. 여러분이 예전에 세만금, 우리가 세만금 보셨죠? 바닷물을 막아서 땅을 만들었잖아. 이거 뉴스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맥굴 흙. 처음에는 맥굴 바윗덩어리를 갖다가 덤프트럭에 실어서 정신없이 갖다 메꾸는 거 보셨나? 나만 보는 것 같아, 행상. 그럼 이걸 보면서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 아, 매립. 저거 메꿔야 되는구나. 메꾸려면 공사해야 되는구나. 따라서 날짜에는 공사자가 꼭 들어가야 돼. 따라서 언제가 된다? 공사, 준공, 인과일이다. 틀리면 얘가 틀리게 나온다 그랬죠? 얘도 틀리면 얘가 틀리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요, 항상 매립을 한다. 아, 공사해야 되는구나. 그럼 날짜에 공사자가 들어가. 공사, 준공, 인과, 일, 끝. 이러면 되죠. 그러면 공사를 갖다가 이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럼 재미있는 건 공사라는 말이 나오면 얘들은 뒤에 있는 건 틀리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 매립하면 공사하는구나. 그럼 공사하는 날이 우리가 취득일이다. 이렇게 공부해도 괜찮다, 이게. 우리 뭐로 가도 점수만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체면, 자존심? 그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담만 맞으면 돼. 아, 매립하면 공사하는구나. 공사자가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인과일, 승낙일, 허가일, 사용일. 어, 날짜가 여러 개 나왔네. 여러 개 나왔으면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이것만 찾으면 돼. 여러 개 나왔을 때는 틀리게 나올 확률이 적다는 얘기죠. 여러 개 나오기만 하면 기분 좋은 거야. 왜? 뒤에서 빠른 날. 오케이? 시험 볼 때는 빠른 날인데 늦은 날이라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모의고사 문제 때는 한 번 내봤었지. 그러니까 빠른 날만 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게 어려운 거야. 자, 종류변경, 지목변경, 변경이 나왔을 때. 이게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다른 건 다 날짜가 원칙이 하나야. 매립을 했다. 공사, 준공, 일, 인과일. 끝. 그다음에 자가건축물이다. 사용승인서 내려주는 날. 끝. 하루야. 그런데 변경을 했을 때는 변경일이 두 개가 다 나와야 되는 거. 이래서 여러분이 실수한다는 얘기야. 다른 건 날짜가 하나하나 원칙. 그런데 변경을 했을 때는 변경일이 두 개가 다 나와야 정답이야. 하나는 사실상 변경일, 공부상 변경일 두 개가 다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런데 최근 몇 년 전, 3년인가 시험에 뭐가 나왔냐. 하나만 나왔어. 사실상 변경일 하나만 나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변경을 했을 때는 사실상 변경일, 공부상 변경일 두 개가 다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날짜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이 왜 헷갈린지 알겠어요? 다른 건 날짜가 하나 나와. 그런데 변경했을 때는 변경일 두 개가 다 나와야 정답이 된다.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항상 그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보세요. 사실상 변경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을 선택을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 변경일 이전의 시가 나왔어. 이전의 시. 이전의가 힌트야.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대요. 그럼 변경일이 빨라요. 사용일이 빨라요. 그럼 사용일이 된다는 얘기죠. 항상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 또 나옵니다. 날짜를 물어볼 때는 항상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이 된다는 것. 그게 이전의 시야. 그냥 여러 개 중에 빠른 날. 그럼 또 실수할까 봐 이전에라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전에가 나왔을 때 어느 날이 빠른 건가 이해가요? 이해 안 가면 이전에가 나오면 뒤에가 항상 빠른 날이야. 뒤에가.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더 어렵지 않아? 이해하는 게 낫죠. 항상 이전에가 나왔다는 거 힌트 준 거야. 뒤에 빠른 애가 있어요. 라고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일 이전의 사용. 그럼 뒤에 사용일이 빠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법은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참 맞출만한 문제가 꽤 많습니다. 이론을 모르더라도. 그 다음에 재산분할. 우리가 이상한 게 세법에서는 땅 중에서는 묘지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꼭 이혼이 많이 나와요.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럼 재산분할과 공유물 분할이 있는데 공유물 분할이다. 헤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남남이야. 재산분할이야. 헤어지는 거야. 이때 이 사람들은 누구야? 부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갖고 있다가 우리가 싸우면 갈랐으면 공유물 분할이고 세법에서. 재산분할은 부부끼리 이혼하는 게 바로 재산분할이에요. 그러면 재산분할을 했다. 잘랐다 이거야. 잘랐으면 우리가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따져봐요. 재산분할은 사랑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에요. 왼수가 돼서 재산분할이에요.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개인 사생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법상. 왼수가 돼서 헤어지는 거야. 그럼 왼수가 돼서 헤어질 경우에는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기분 좋은 날. 내가 기분 좋은 날. 내가 기분 좋은 날이 언젤까요? 내 이름으로 등 끼친 날. 내 이름으로 등 끼친 날은 뭔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 왜? 뺏었다 이거야. 따라서 재산분할이 나왔다. 언제가 취득일이 된다. 등끼리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왜 기분 좋은 날이 등끼리인지 모르는 분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합치면 되니까. 세법은 항상 이해를 오래 갖고 싶으면 저질러야 돼. 욕도 먹고 해야 돼. 그래야지 기억이 오래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취득 시기에 전부로 보면 돼. 이만큼이에요. 나오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올해는 이 취득 시기에 관한 것들은 한번 신경들 써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교재가 어떻게 있는가 밑줄 치면서 항상 해볼까요? 자, 447쪽에 취득 시기 나와 있죠. 1번의 밑줄 유상승계 취득이 있죠. 동그라미 1번 밑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단어만 연습하면 되죠. 5개. 1번의 동그라미, 기억의 동그라미 뭐죠? 국가, 니은 모죠, 수입, 티긋 모죠, 공매, 리을 모죠, 판결문. 그런데 조심할 것. 판결문은 법원에서 작성해서 신뢰감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날짜가 사실상이 돼. 그런데 첫째 줄 끝에 괄호, 밑줄.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가 된다. 제외가 된다는 건 화해 조서, 쌍방이 화해 때, 인락 조서, 쌍방이 인정의 때, 쌍방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조서상의 날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화해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미음, 법인, 장부. 자, 이 다섯 가지가 사실상의 잔금치급일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밑줄. 계약상의 잔금치급일을 적용하는 경우, 기억. 첫째 줄 끝에 유상승계 취득은 계약상의 잔금치급일이고, 괄호 안에 계약상의 잔금치급일이 명시가 안 됐다.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 잔금치급한 걸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잔금일이 없다. 그럼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되는 날? 60일,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날짜가 잘 모르겠다. 그럼 다 60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이거 반품입니다. 취득물건을 밑줄, 등기등록하지 않고, 이걸 과로로 치고서 별표시해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등기등록 안 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로 입증되면, 밑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등기등록하고, 마지막, 취득으로 본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까지 꼭 밑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등기등록 안 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합니다. 뒤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연부. 연부다 그랬으면 두 번째 줄의 밑줄,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된다. 계약상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경우는 제외 그랬죠. 왜 그러냐? 취득가액이 50만 원이 하면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취득세가 면제가 되니까 당연히 신고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는 거니까. 그럼 신고 안 하니까 취득일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이것도 너무하다고 그랬죠. 거기에 동그라미 쳐요. 총액. 연부다 그러면 2년 이상 나눠내는 게 연부예요. 그런데 2년 이상 할부가 총액이 50만 원 이하를 2년 동안에 나눠내? 이건 말이 안 되죠.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면제가 된다.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전의 시가 나왔죠. 밑줄 취득일 옆에 동그라미 전에. 그다음 밑줄 등기. 취득일 이전에 등기했대요. 취득일이 빨라요. 등길이 빨라요. 그럼 등길이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전의 시. 그다음에 2번 밑줄 무상승계. 1번 원칙의 기억 밑줄 무상승계. 무상승계나 유상승계나 반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상승계인데 상속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뭘 뜻한다고 그랬죠. 증여. 증여는 언제가 된다. 계약일. ㄴ 번은 반품하는 거예요. 좀 전에 유상승계할 때 반품 배웠죠. 유상승계나 무상승계나 반품은 똑같습니다. 일단 등기 등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며칠 이내 해야 돼요. 60일 이내. 조서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상승계나 무상승계나 반품하는 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예외는 똑같은 거예요. 이전의 시. 밑줄 계약일. 그다음 동그라미 전에. 그다음의 밑줄 등기. 계약일 이전에 등기에 쓰니까 계약일이 빨라요. 등길이 빨라요. 등길. 그다음에 3번. 건축물을 건축을 했다. 밑줄. 사용승인서. 괄호 건너뛰습니다. 괄호 건너뛰면 어디가 될까요. 세 번째 줄 끝이 되죠.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런데 사실상의 사용일 또 나왔죠.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이 된다고 그랬죠. 빠른 날 끝 이러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취득 시기에 관한 내용들이 됩니다. 이해들 가시나요. 해서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이 되더라. 끝. 열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448쪽에 공허. 취득세 과세표준 나와 있죠. 과세표준하고 세유라고는 여러분이 항상 신경 써야 되는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은요. 취득세와 있다가 등록면허세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취득세에서만 설명을 드릴게. 있다가는 밑줄만 쳐드릴게. 그러면 공식을 하나 따져보죠. 또 나옵니다. 공식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공식 어때요. 매 강의시간마다 나오는 공식이죠. 그러면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시험범이에요. 도대체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을 하느냐. 간단해요. 뭐냐. 취득세니까 취득당시의 가액대로 써야 돼. 예를 들어 10억에 샀다. 그러면 10억으로 신고를 해줘야 돼. 그럼 과세표준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억이라는 얘기죠. 취득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하면 돼. 그럼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고 과세표준이 되죠. 이렇게만 되면 대한민국은 다운계약서 없는 나라 좋은 나라. 공부도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그런데 꼭 업 다운계약서를 쓰니까 문제죠. 그다음에 이거 이론 잘 알아야 돼요. 신고가가 10억인데 신고를 안 했어요. 자, 우리 따져봐요. 세금이라는 건 너 언제까지 신고해? 기한이 있어. 안 했어. 안 하면 꼭 뭐가 날라오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신고 안 하면 고지서 날라와. 그럼 고지서에는 금액이 세금이 인쇄가 돼서 옵니다. 야, 너 왜 신고 안 했어? 너 그러니까 얼마 이번 몇 월 며칠까지 얼마 내야 된다? 얼마 내야 된다? 금액이 인쇄돼서 왔어. 그럼 이상한 생각 안 들어요? 어? 나는 얼마에 샀다고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세금을 뭘로 계산해서 고지서 왔냐 이거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얼마를 계산, 과세표준으로 해서 왔느냐. 그러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집값, 전국의 땅값 발표하죠. 바로 그 기준금액이 시가표준액이야. 땅으로 본다면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전국의 땅값, 전국의 집값, 기준금액을 우리가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 그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매년 다르죠.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그 실거래가의 50에서 60%만 시가표준액으로 정해. 가격이 낮죠. 앞으로는 이걸 갖다 9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재산세, 종부세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올해도 그렇고. 그럼 시가표준액이 6억이라고 한다 이게. 그럼 신고를 안 했으면 내가 10억에 산 걸 몰라. 모르면 얼마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고지서 보낸다? 6억이에요. 어? 나는 10억짜리 샀는데. 어? 신고 안 하니까 6억 가지고 6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왔다 이게. 그럼 취득세가 적어지겠죠. 그래 안 그래. 과세표준이 적으니까. 그럼 나는 신고하는 게 유리해? 신고 안 하는 게 유리해? 신고 안 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이러니까 세금만이 맞지. 이제 앞으로 달라지는 건데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 순서라는 게 있죠. 부동산은 사고 파는 거야. 그럼 팔 것도 생각해야지. 그러면 취득가액은 최대한 부풀리는 게 좋다는 얘기야. 취득가액을 부풀리면 어? 취득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내. 취득세는 싸니까 내. 좀 더 내. 그럼 나중에 양도소득세라는 걸 큰 거를 절약할 수 있어. 왜? 취득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세라는 건 내 주머니를 꼭 쥐고서 나 죽어도 돈 하나도 못 내. 이러는 분은 바보고 싼 건 더 내. 그래야 비싼 건 줄이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세금을 갖다 내라고 나왔을 때는 기분 좋게 내야 돼. 나 이 얘기 했다 또 욕먹겄네. 욕먹어도 어쩔 수 없어. 공부할 때 이게 도움돼. 세금 많이 내. 정부가 세금을 내라는 것은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고하면 10억짜리야. 나 10억에 샀어. 그런데 신고 안 하면 취득세가 적지만 내 재산의 가치를 정부가 6억으로 본다 얘기야. 그럼 나중에 이걸 1년 있다가 11억에 양도를 했다고 했을 때는 신고했으면 취득세는 조금 더 냈지만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1억 분이 안 돼. 그런데 신고 안 하면 내 재산의 가치를 6억으로 인정해. 그럼 난 얼마의 차익? 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단 얘기예요. 이 말 이해가요? 그래서 항상 세법을 배운 다음부터는 전 항상 얘기예요. 이렇다고 해서 내 정부의 세금 홍보대사가 아니고 우리의 신리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야. 취득세는 좀 싸니까 더 내. 더 낸 만큼 정부가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싼 거는 좀 더 내고 비싼 거는 줄이자는 얘기죠. 제 말 이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느냐. 이걸 악용을 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예외가 모두 그런 게 아니야.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물건이다. 이건 당연히 8대 비과세니까 취득가액은 줄이는 게 낫겠지. 취득세는 줄이는 게 낫죠. 8대 비과세니까. 이런 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게 좋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다운 계약서를 좋아해. 야 야 10억짜리인데 야 세금 많자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시가표준액보다 미달 신고하자. 즉 5억을 신고하자. 시가표준액이라는 건 이 정도만큼은 가치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세금 걷어야 된다라고 기준금액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기준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요. 적게 신고했어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금액이 여러 개 나왔다.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이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아니 어떤 금액? 그렇죠. 큰 금액이죠. 높은 금액? 높은 금액은 장롱 위에 비자금 설정해 놓은 거고 금액이 두 개 나와 있으면 이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된다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거지만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미리 할게요. 세율이 여러 개가 적용이 될 상황이다.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럼 이 중에 어떤 세율? 높은 세율. 이 세 가지가 세금의 성격이야. 날짜가 있으면 어떤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큰 금액. 높은 금액? 노, 큰 금액. 세율이 여러 개 있으면 높은 세율. 이 세 가지가 세금의 성격이야. 그래서 세금의 성격은 뭐냐?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보다 억척스럽게 걷겠다. 이게 세금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지문이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이따가 세율 배울 때 한 번 더 해드릴게. 이거야. 그래서 최소한 시가표준액은 걷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 상식. 신고하면 신고가액이 되지만 신고 안 하면 고지서 날라온다. 고지서의 금액은 인쇄돼서 오는데 이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대입했느냐?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거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취득세는 적게 내지만 나중에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취득가액은 합법적으로 부풀리는 게 좋다 나쁘다, 좋다가 되는 거죠. 이제 마음이 바뀌었죠? 아까는 무조건 세금 적게 내는 거 좋아하죠? 이제 세법 배우면 그렇게 접근해야 돼.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신고 안 하니까 세금이 적어지네? 그럼 신고 미쳤다고 해? 그럼 미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세금 내라고 하면 내라 이거야. 왜? 내면은 낸 만큼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참 좋아요. 끝, 끝, 끝. 그래서 항상 취득 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 안 하면 시가표준액이 된다. 그래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두 금액이 나오면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연부다 그러면 연부금액, 할부금액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세요. 오해할까 봐. 내가, 내가 100억짜리를 샀어. 100억짜리. 뭐 이 정도는 돼야 건물이죠. 안 그러면 개집이지. 죄송합니다. 이거 또 이거 갖고 또. 야, 우리 집이 그럼 개집보다 못하냐? 항의 있을 수 있으니까. NG, 이건 잊어먹어요. 100억인데 돈이 없어. 그래서 100년 할부로 샀어요, 연부. 그럼 100억짜리를 100년 할부로 샀다. 이거 대단한 거죠?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은 죽었을 거야. 그건 나도 올라가 있을 거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 있다 그러면. 그럼 100억짜리 100년이면 우리가 취득세 신고는 할부는 한꺼번에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1년에 100억짜리, 1년에 100년이니까 1억에 매년 취득세를 갖다가 100번 신고하는 거야. 100억짜리 취득세 신고한 게 아니라 매년 1억짜리를 취득세 신고하는 거야. 100년 동안. 그러니까 공무원도 여러 명 갖고 보냈고 나도 여러 명 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연부다 그랬을 경우에는 총액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뒤엔 일을 장담 못하잖아. 그러니까 매년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얼마짜리로? 할부금액짜리로. 할부금액 1억짜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할부는 약정금액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항상 사실상 취급액. 1억을 매년 주기로 했는데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5천만 원만 줬다. 그럼 이번 연도는 5천만 원만 신고하면 되는 거야. 5천만 원짜리. 사실상 취급액이 되더라. 끝. 그 다음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나왔다. 우리가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얘는 알아둬야 될 게 시가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다. 즉 다른 것들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이죠. 얘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없어. 왜? 입증된 금액이니까. 이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거 하나 볼까. 공매, 경매. 우리가 경매 입찰이 됐어. 유찰이 될 때마다 10%씩 다운이 되죠. 나중에 보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가표준액과 아예 비교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시가표준액이 5억이야. 이걸 3억에 낙찰받았어. 그럼 3억에 낙찰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지. 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없다 없다가 되죠. 그럼 여기서 뭐가 포인트냐. 아까 날짜도 똑같죠. 입증된 날짜가 취득가액이야. 취득일이야. 여기도 입증된 가격이 취득가액이야. 똑같아. 근데 하나가 추가돼요. 날짜를 물어봤을 땐 국수공판장. 그 다음 화해조선은 제외하는 것 여기까지는 똑같아. 날짜를 물어봐도 사실상. 금액을 물어봐도 사실상. 그런데 사실상 취득가액은 국수공판장 외에 하나가 추가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법률에 의해서 검증이 됐을 때. 법률에 의해서 검증이 된 금액이다. 그럼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얘기죠. 시가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그래서 날짜를 물어봤을 때는 국수공판장 5개가 되는 거고 금액을 물어봤을 때는 국수공판장 법률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법률을 보면 우리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박취가 되는 거죠. 날짜 물어볼 때는 지는 빠지고 금액 물어볼 때는 들어가고 괜히 박취 얘기는 한 것 같아. 그냥 날짜를 물어보면 5개 금액을 물어보면 6개. 끝. 얘가 혼자 튀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혼자 튀는 거. 나머지는 양다리 걸친 거니까 국수는. 그래서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은 법률 여기까지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여기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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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하나는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해보죠. 우리가 종류 변경이 됐다. 지목 변경이 됐다. 변경의 뜻이 뭐죠? 바꾸는 걸 변경이라고 그래. 바꾸는 거. 이렇게 저는 국어도 강의합니다. 변경은 바꾸는 거야. 그럼 바꾸면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좋게 바꾸니까 가액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좋게 바뀌었다는 건 가액이 증가한 거야. 그럼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거 지난 시간에 간주취득에서 설명했죠. 종류를 변경했다. 지목이 변경됐다. 그럼 가액이 증가되네. 그럼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포인트야. 얘가. 토지에 지목 변경을 했을 때는 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항상 두 갈래끼리 시험에 나오는 거야. 토지를 지목 변경을 했다. 지목 변경했으면 공사를 해야 돼. 토목공사. 그럼 공사비 지출되겠죠. 그럼 법인은 공사비 지출될 때마다 장부에 써야 되겠죠. 따라서 항상 이렇게 보면 돼. 법인은 장부로 입증된 비용이 취득가액이야. 왜? 공사비 줄 때마다 장부에 썼으니까 그게 인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법인은 너무 쉬워. 아 법인이 나왔다. 그럼 아 이거 비용 지출할 때마다 장부에 써야 되지. 그럼 장부로 입증된 비용이 취득가액이야. 법인은 장부를 보면 돼. 법인은 장부를 믿으세요. 그런데 개인은 뭐냐. 개인은 보세요. 2000년에 가비라는 사람이 농지 1억 주고 샀어. 2021년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20억이 됐어. 지목 변경. 지목이 변경이 되면 좋아지는 거죠. 대박. 로또 보건. 그러면 가액이 얼마 늘어났냐. 19억이 증가됐죠. 개인은 장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장부를 안 쓰니까 개인은 19억 다시 말해서 증가한 가액이 된다는 것. 똑같아요 증가한 가액. 그런데 토지를 지목 변경할 때 증가한 가액이 세 가지 지문으로 출제가 돼요. 첫째 증가한 가액.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 그 다음 19억이 증가했는데 19억은 어떻게 계산한 수치예요? 20억에서 1억을 뺐죠. 따라서 변경 후에서 변경전을 뺀 금액이다. 얘도 맞는 지문이야. 이해가셔? 변경 후에서 변경전을 뺀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19억은 19억은 1억과 20억의 차액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이야. 표정이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해. 그럼 증가한 가액은 이해가 나요? 증가했다는 건 19억은 뺀 금액이 되죠. 또는 요 놈과 요 놈의 차액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증가한 가액은 차액도 되고 뺀 금액도 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다 숫자는 19억 똑같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시나? 그래서 토지의 지목변경 했을 땐 반드시 지문에 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게 꼭 나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 그런데 재미있어요. 법인이 나오면 그냥 법인장부 입증 이것만 찾으면 돼. 그래서 아, 토지를 지목변경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공사해야 되는구나. 법인은 공사비 지출할 때마다 장부에 쓰면 된다.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장부로 입증된 비용이다. 끝.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449쪽, 448쪽인가요? 여기서부터 과세표준인데 복습을 하나 밑줄 치면서 할까요? 노노노노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